권혁수인가? 권혁수? 권혁수? 권혁수 그 친구가 또 모창 이렇게 불러가 또 성대모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가수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수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해서 좀 과하게 해야 사람들이 거기 맞아 맞아 하면서 막 웃고 하는 거니까 역대한 애들 중에 혁수가 제일 잘한 거 같아요 재밌었어 제가 요즘은 걔 따라 하잖아요 누구? 제가 권혁수를 따라하는 권혁수를 따라하는 김경호가 되려고 평범하게 부르면 안 된다니까? 그리고 권혁수를 따라 부르는 김경호가 제가 그래서 사랑했지만 그 이후로 못 부르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부르는데? 권혁수를 따라하는 어떻게 불러도 평범해 버리고 어떻게 불러도 웃으니까 어? 불러줘 봐 뭐 아무리 진지하게 부르려고 해도 사랑했지만 이래야 되는데 사랑했지만 이러지 않으면 웃지를 않아 반응도 없고 어? 어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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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